오늘은 칠렵수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칠렵수는 잎자루 끝에 7개의 잎이 부챗살처럼 난다고 해서 붙여졌고, 동시에 5장부터 6장도 있습니다. 종류에는 외칠협나무와 서양 칠렵수, 가시 칠렵수가 있으며, 외래어로 마로니에라고 부릅니다. 마로니에는 노래가사에도 자주 나오는데 사랑과 낭만이 있는 뜻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특히 서양 칠렵수는 열매에 가시가 있는게 큰 특징으로 독성이 더 강합니다. 열매는 8, 9월에 잎고 껍질은 호두를 조금 닮았으며, 잎게 되면 땅에 떨어져 알밤처럼 갈라지는데 속에 한두개씩 들어있습니다. 언뜻보면 외령이 알밤과 너무 닮아서 착각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일부에서는 녹말이 많아 식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나무 열매 중에서 텁텁하면서 떫은 맛이 강하고 독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알밤같이 함부로 먹어선 안되며, 꼭 독성을 제거하고 약용 및 식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칠렵수는 내안성이 좋아 국내 전역에서 가로수 및 재배가 가능하지만, 중부보다 남부에서 좀 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칠렵수는 입마름병과 얼룩무늬병이 찾아온 상태이고, 이 병원균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세를 약화시킵니다. 칠렵수 열매는 사자라라하여 주약재로 사용하고, 때론 잎과 나무 껍질을 약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열매에는 사포닌과 녹말 망간 등의 면역활성 성분이 많지만, 적혈구를 파괴하는 유해물질로 독성을 제거한 후 떡을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잎에 함유된 성분은 식물병원균에 대한 항균성 물질이 포함되어 살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상균에 의해 일어나는 백선을 치료하는 데 유효한 것으로도 밝혀져 있습니다. 먼저 칠렵수 열매에 포함된 폴리페놀은 당질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등의 효소를 저해하고, 높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의 흡수가 억제되어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 식구 및 공복혈당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에는 열매를 분말가루로 만들어 하루 2-3스푼을 공복과 식구에 물에 타서 먹으면 되고, 최장에서 소화가 잘 되어 음식을 먹는데 걱정이 줄게 됩니다. 또한 지방강과 무만의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를 저해함으로써, 체내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작용도 밝혀져 있습니다. 이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칠렵수 추출물이 지방세포분화 억제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지질 축적을 80%로 유의하게 억제하였고, 항산화물질인 글루타티온 활성은 대조군에 비해 각각 1.3배와 1.7배 증가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칠렵수는 지방생성 세포수를 감소 및 억제시키고, 글루타티온을 증가시켜 체중조절과 지방감 및 간염치료제로 유효화합니다. 참고로 글루타티온 물질은 현재 의약품으로 개발되어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 간염치료 보조제 및 신경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열매에서 나오는 천연 생리활성 물질들은 주름의 원인이 되는 콜라겐 단백효소의 생성을 억제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부결을 부드럽게 만들어 노화의 원인이 되는 산화를 방지하는 파워가 있고, 피부 컨디션 조절과 트러블을 돕게 됩니다. 나무껍질은 다리는 약으로 복용하면 치질과 자궁출혈에 효과가 있다고 하며, 소염제와 마취효과로 다리의 부종과 경련을 풀른 데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 밖의 약간의 높은 열정을 낮추고,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한 진정제와 호흡기 계통의 거담제로 쓰입니다. 최근에는 동맥경화증과 종창 등의 치료와 예방에도 사용되며, 비정상으로 부푼 과리 형태의 정맥류와 하지정맥류를 치료할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칠렵수 열매에는 단백질과 전분이 많지만 탄인을 제거한 후 약재 및 식용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먼저 수확한 열매의 독성을 빼기 위해서는 2-3일 동안 물에 담궈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꺼내어 바삭바삭한 소리가 날 때까지 7-10일 동안 햇볕에 말리시면 됩니다. 또는 겉에 있는 과피를 벗겨서 햇볕에 말리셔도 됩니다. 말린 것은 흐르는 물에 일주일가량 담궈서 뜨끈한 물에서 칠렵수 열매를 삼습니다. 그런 다음 식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분말로 만들어 3,5g을 뜨거운 물에 달여서 하루에 2-3번씩 복용하면 됩니다. 분말로 만들어 복용하면 냉기로 인한 복부 팽망감과 배의 통증이 줄고, 다이어트 한방차로 쓰기도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칠렵수 열매로 만든 차가 피부 및 노화 지연에 좋다 하여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집에서 열매를 법제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끈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5-8월에는 잎을 채취해 말린 다음 분말이나 차로 쓰셔도 되고, 가을에는 껍질을 말려서 사용합니다. 피부병과 백선에는 봄에 새싹에서 나오는 시점에 채취해서 피부에 바르면 되고, 나무 껍질은 10-15g을 700cc물에 넣어서 발량이 될 때까지 달여 복용합니다. 열매의 껍질은 독성이 있어 날 것으로 복용하면 중독이 되고, 용량을 초과해서 많이 먹으면 위장이 자극되고 구톰 및 설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은 복용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